네 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이정훈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하고 레슨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패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닷패드 돛패드라고도 하더라고요 닷패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그마합니다 이게 손바닥 하나에도 안 들어오는 사이즈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패드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토부소리에서 보내주셔서 한번 써보라고 이게 아직 시중에는 파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시행착오라든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신가봐요 제가 사용을 해보고 사용 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녀석의 최대 장점은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조그마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뭐 타점을 정확한 데다가 치려고 연습을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요 한 군데만 칠 수가 있으니까 타점 연습이 저절로 되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휴대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가 휴대를 한다고 하면 요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8인치 정도 아니면 뭐 6인치도 있을 테고 조그마한 패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뭐 예전에는 오렌지 패드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 패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를 가져다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서 앉아서 칠 수 없는 느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패드의 무게 자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자꾸 가볍기 때문에 땅바닥에 놓고 치면 칠 때마다 이게 튕겨오르는 좀 이게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무조건 그 전용 스탠드라든지 있어야 되겠지만 요 녀석은 조금 이게 이게 뭐 쓰댕이냐 뭐냐 어쨌든 이게 쇠로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 놓고 쳐도 튀어오르지가 않아요 그게 장점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닷패드를 다른 업체에 있길래 한번 쳐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감동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 안에 이제 보무패드라고 하죠 이걸 뺐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이 패드가 굉장히 탄성이 적은 녀석이었거든요 칠 때마다 패드를 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무 책상을 두들기는 느낌 조금 탄성이 없어서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이게 보완이 돼서 굉장히 탄성이 좋은 재질로 보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무로 바뀌고 나서 다쳐 보니까 바운딩이 좋더라고요 소리만 들어보셔도 이게 바운딩이 이 탄성이 고무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사이즈는 요 놈 제일 작은 놈이랑 그보다 좀 큰 놈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도 이 패드도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 손바닥에 일단 다 돌아오죠 보통의 여러분들 쓰시는 이게 12인치인지 13인치인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 정도 크기와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요 정도 크기랑 비교를 한다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이 패드가 크다고 해도 여러분들 해보셨겠지만 여기를 사실 다 쓰지 않거든요 브러쉬 전용 패드가 나오긴 하지만 그 패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 면을 다 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패드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패드는 휴대하기도 힘들고 무게도 있을 뿐더러 다 쓰지 않는다는 약간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다 패드 같은 경우는 딱 내가 쓸 만큼 내가 쓸 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휴대하기 편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심벌 스탠드에도 그냥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벌 스탠드에 그냥 돌리면 그냥 스탠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연을 하러 갔는데 합주를 하러 갔다가 연습실에서 이거를 굳이 가져다 주지 않아도 심벌 스탠드 빼가지고 패드 스탠드로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패드들도 그냥 스네어 스탠드에 올려놓는 개념이지만 휴대성에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 로직스 이 패드가 한창 유행을 했었죠 사실 가격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프로 로직스의 장점이 어쨌든 여기에 이 닿는 패드 부분이 여러 가지의 탄성의 종류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심지어 저도 이것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뭔 색이냐 이거 민트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써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거를 막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만족이지 사실 그거를 다 쓰진 않잖아요 저희가 결국 패드는 본래의 실용성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내가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는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뮤지션들이 써보고 더 좋은 개선품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바라는 점은 뭐 사실상 이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 패드를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떼가지고 떼가지고 이렇게 그냥 손쉽게 빼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진 아니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종류만 나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이제 보여드리고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게 되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말 좋은 제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 뭐 이걸로 시연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의 탄성이다 그리고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요게 이 정도 탄성 보니깐 보니깐 이거보다는 더 뭔가 바운딩이 더 좋아요 어떤 고무의 재질이 탄성이 이거보다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소리만 들어 보셔도 다르죠 아무튼 요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건강 특별히 주의하시고 저 역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제품 유용한 제품이 있으면 제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od Rom 가실 어디 케 감사합니다.